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논평을 내고 최근 물거진 선거 브로커 논란과 관련해 전북 지역 정치판에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도당은 선거 적폐가 하나의 정치 문화로 자리 잡은 듯하다며 민주당이 선도해온 전북 정치는 30여 년의 세월 동안 퇴보하다 못해 낭떠러지로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중선 전 예비후보의 결단과 용기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검찰과 경찰에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